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들 특징은요. 옆에서 피해 입은 사람만 죽어나지 피해 안 입은 사람은요. 그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.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 당한 사람만 억울합니다. 당한 사람 죽어나가요. 회사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밑에 여럿이 죽어나가요. 한둘 죽어나갈 때 모른다니까요. 그런데 그 사회가 양심적인 사회, 양심적인 조직이면요. 한 명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뭔가 찜찜하다고 할 때 벌써 조치 들어가야 돼요. 누군가 한 명이 찜찜하다고 할 때요. 만약에 제가 리더라면요. 저 지역 근처의 소시오패스 발견. 저는 바로 파악할 겁니다. 저기 누가 있다. 왜냐? 그냥 찜찜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. 선량한 일반 사람이 갑자기 찜찜하네, 힘드네 이렇게 안 해요. 이해하시죠? 만약에 여러분 양심적인 눈으로 보면요. 여러분 가정이나 조직을 쭉 보고 있으면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. 사실은. 캐면 다 있어요. 물어보면. 제일 전에 군대에서 한 명이 얼굴이 어둡길래 말을 자꾸 걸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때 자살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뭐가 있어요. 찜찜하니까 저도 말 걸었죠. 저 친구 요즘 좀 어둡네. 나중에 지나간 뒤로. 그때 도움받았다고 저한테 자살 생각했었다고.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온 거 어두워 있다. 이유가 있어요. 그냥 어두워지지 않아요. 이유 없이. 다 알잖아요. 여러분. 나도 그렇다는 거 아니까 저도 남도 그러리라 하고 접근한 것뿐이에요. 제가 무슨 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정도 얼굴을 짚고 다니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을 걸어본 거죠. 뭔 일 있냐 하고.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도요. 누군가 하나가 얼굴이 자꾸 안 좋고 뭔가 힘들어 보인다. 조직원이 그걸 못 봤다. 말도 안 되죠. 그런데 요즘 세상은 길에서요. 여중생이 맞으면서 끌려가도 경찰이 무시하고 가는 세상이니까 제 이런 얘기가 정말 공허하게 들지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거예요.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 양심에 있어서 후진국. 양심 선진국이면 거리에서도 누군가 하나 이상하면 알아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. 저 사람 이상하다. 뭔 일 저지를 것 같다까지도 사실 알아볼 수 있어요. CCTV 보면 뭐합니까? CCTV만 봐도 만약에 CCTV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일 거예요. 저거 좀 이상한데 하는 거예요. 4단 없으면요. 눈빛, 팔, 다리, 표정에 다 티나요. 뭔가. 제가 다른 것까지는 몰라도 양심 있냐 없냐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뭔가 표납니다. 주변에 뭔가 피해를 줘요. 저거 좀. 여러분들 경험 많으시죠? 저거 좀 이상한데 보면 옆에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있고 뭔가 이상하지. 지하철 누가 탔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. 역시나 딱 앉아서 다리 쫙 벌리고 앉고 뭔가 나는 주변에 피해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는 줄 거야.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일.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행동 거지 표정부터 눈빛부터 달라요. 깨어있는 사회는요.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발되는 사회예요. 깨어있지 않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례한 짓들이 적발이 잘 안 돼요. 한참을 가도 떨어져서 나러와 آپ 같은 남다든지 그 중앙에서 이런 일본 Egyptian 피해를 jegr